좋아요와 구독 쓰윽 으아핳 아아 아아 으아핰 젤박두리 엘님 별풍선 육십 곡에 감사합니다 부산 사투리 쓸 줄 아세요 사투리 버섯? 으어으 으아 아아 쑥쑥쑥 오빠야 하자. 다시 가자. 좀비님 이쁜이게 감사합니다. 골프는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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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구고를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골프는 똑바이 흥! 흥! 이걸 뒤늦게 하려니까 두배로 수치스럽다.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.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.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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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좋아해. 복합 분사 너무 감사합니다. 열심히!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블랙필드 A님 별풍선 280에게 감사합니다. 블랙필드 님 이쁜에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걸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나는 건데. 국어를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. 걸프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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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감사합니다. 낙하니 69개 감사합니다. 야. 라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야. 라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. 흠. 이거 힘들구나. 흠. 잠깐만.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. 야. 누가. 흠. 흠. 나. 하면서 얼굴 밝혀지고 있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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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라고 해도 돼? 흠. 흠. 잠깐만. 나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. 이때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무. 한 번도 안 했거든. 야. 라고 해도 돼? 내 거라고 해도 돼?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? 보라더야. 뽀스타야.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. 뿅! 됐다. 됐다. 이렇게 어떻게 해 치웠다. 귀여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